색깔 이쁘다 이게 유광이라서 번쩍거리니까 좀 이렇게 애매하게 볼 수 있던데요 얜 사이사기가 많으니까 천천히 부리셔야 한다 이 머리카락은 어쩔 수 없는데 너무 가까이 가면 뭉개니까 조심하시고 이 머리카락은 이 머리카락으로 이렇게 하고 있어요 위원경이 있고 위원경이 있고 이럴면 이 머리카락으로 이렇게 아름다운 이 머리카락으로 이렇게 조금씩 쓰러지는 것이며 지금 이 머리카락으로 이렇게 이럴면 이 머리카락으로 이렇게 옳은 지가가서 보니깐 자신을 구하는 게 미성뿐을 수 있는다 손에 있는 혈액인